나 혼자만의 해탈은 없다 왜 극락가 가지고 천국에 있으면 되지 왜 또 구르나요 그런데 생각해 보세요 불보살이 된 양반이 내 업만 닦고 있어서 해결이 안 될 문제인데 내 업 닦였다고 쉴 수 있겠냐고요 다른 사람들 업을 중생구제 이거 어떡할 거예요 이 부분 때문에 예수님, 부처님 같은 분들이 다시 이 땅에 오시는 겁니다 계속 수많은 불보살들의 노력 속에서 지금 여러분이 이 정도 살고 있다고 생각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독립군들이 자기 생을 바쳐가면서 지어놓은 좋은 업 덕에 대한민국 국민들이 지금 이 정도 삶을 누리고 있는 거예요 여유와 풍요를 막연히는 아시죠 그게 하나라는 걸 아니까 독립군들도 자기 생을 버리는 게 아닐까요 이 우주가 하나라는 걸 막연히라도 아니까 남들보다 좀 더 예리하게 아는 분들이 즉 불보살들이 독립군의 모습으로 자기 생을 바쳐가면서 우리 민족과 국민 또 인류를 위해서 자기 생을 걸고 보살돌 하는 게 아닐까요 하나라는 걸 아니까 왜 저런 개죽음 같은 짓을 하지 그때 친일하고 지금 그 후손까지도 잘 사는데 저 사람은 왜 저렇게 살까 자 이런 시각이 없다면 여러분 독립군들 이해 못해 지금 여러분 친일한 놈들은 자손까지 대대로 그때 우리 민족 착취해서 얻은 부가지고 지금까지 떵떵거리는데 독립군은 그 가족까지 다 가난하게 살고 망했더라 그런데 나라 위에서 목숨 바친 분들이 지은 그 업 때문에 우리가 이 정도 살고 있다는 거 이 생각을 못 한다면 나중에 또 이 국난이 왔을 때 누가 나서서 싸우겠어요 이게 보살 정신이에요 홍익인간 정신 널리 인간을 이롭게 하는 게 내 사명이고 내 직업이다 하는 이 정신이 있으니까 한 거예요 우리 모두는 한 하느님의 자손이다 우리 민족의 고유의 신앙이 있었잖아요 홍익인간 이화세계 건설해야 된다 그래서 제가 늘 말씀드리잖아요 왜 자타불입니까 나와 남이 둘이 아닙니까 우리는 하나의 참나여 공동 운명체기 때문에 이런 얘기 많이 드렸잖아요 우린 참나도 하나여 절대계 측면에서 참나가 본래 하나여 현상계 측면에서 공동 운명체라고요 상대방이 힘든데 나 혼자 행복할 수가 없어요 상대방이 악의 길로 가는데 내 양심이 소화할 수가 없어요 내 양심이 찜찜하지 않을 도리가 없어요 간단하게 여러분 양심 편하자면 온 인류를 다 구원해 놔야 양심이 편합니다 안 그러세요? 그래서 예전에 보살들이 자기 역량도 안 돌아보고 온 우주 중생을 구제하겠습니다 내가 부처가 돼서 남을 구제하려면 내가 공부를 안 하고는 답이 없으니까 내가 꼭 부처가 돼서 다른 중생 구제하겠습니다 이렇게 소원을 세운 게 광호한 것 같지만 양심의 소리입니다 이렇게 해야 내 양심이 편할 것 같습니다 여러분도 그러시죠 감사합니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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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